별걸 다 또 얘들이 이제 날라가지도 않네 두 마리 다 훈련 잘 시켰어? 아구 너 잘 있었어? 아구구구구구구 이제 걔도 뽀뽀하네 하기 싫어도 어이구 어이구 뽀뽀를 피하네 얘는 뽀뽀하지? 뽕! 비! 비! 비 온다 어 비이네 진짜 얘 왜 여기 와 있지? 비이네 보여줘봐 비 보여줘봐 얘 얘들이 어떻게 하나 좀 똥쌌어 똥쌌어? 똥쌌어? 에이구 여기여기 나도 밟지마 아이씨 덮어 밟지마 비이 비 비 아이고 안날라간다 그만있어 찍고 찍고 둘이 안날라가고 가만히 있네 응? 그동안에 훈련 많이 시켜놨네 안날라간다 신기하다 이 녀석도 신기하네 이 녀석도 신기하네 이 녀석도 신기하네 이 녀석도 신기하네 뭐하고 있어 둘이 뭐하고 있어 둘이 얘 이제는 말 잘 듣는다 이 날개가 지금 이렇게 하나는 없는데 그치 날개들이 다 망가졌다 얘 이거 새들한테 보여줘봐 새들한테 올려줘봐 새들이 새들하고 있다 그치 이거 너 이거 너 이거 둘이 저거 보고 반응이 어떤지 얼굴 있는데 해줘봐 눈 있는데 안 아파? 손이가 아파? 할머니가 해줄게 granddad 내가 얘가 에이 히퍼라